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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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야! 내가 말했었지! 민희 오빠는 내 거라고! 뭐? 내 거? 아, 아니 오빠는 내 남자라고! 너 정말? 오빠! 오빠 정말 너무해! 쎄는 거니까.. 내가 하니라.. 그니까... 그니까... 이호야! 아멘! 이호야! 그니까.. 감사합니다.